동서양 강문화권에는 그 문화를 이끌어온 경전이 있습니다. 서구에는 신약이, 중국에는 사서오경이 있으며, 인도에는 베다와 불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은 어떤 경전이 있을까요? 고대로부터 한민족의 우주론을 담은 천국형, 신관이 담긴 삼위신관, 인간의 길을 밝혀준 천전개경이 있으며, 그 내는 김일부의 정령, 그리고 통학의 동경대전에서 후천개벽과 상제님 강세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제 한민족과 인류에게 더욱 큰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선천종교와 정치, 경제, 역사 등 동서문화의 전 영역을 두루 수용하고, 후천 통일문화의 놀라운 비전을 지시하는 도전이 출간됐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 700만 구도자들의 정성, 수십 년에 걸친 답사, 주요 성도들의 가족과 후손들의 증언으로, 마침내 상제님 천지공사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시원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으며, 인류미래의 청사진이 모두 들어있는 대도의 원전. 도전은 140년 전 동방 땅에 강세하신 우주의 조화주요 주제자이신, 증산상제님의 생애와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 세문화의 원전 도전 도전은 풍부한 즉각조화 화보를 수록한 도전 원전과 대형판인 원전 보본판, 일러스트와 함께 뛰어난 가덕성을 지닌 이야기 도전, 휴대하기 좋은 다양한 판형의 미니 도전과 분권 도전, 소리로 듣는 도전 말씀, 테이프, CD 등이 있습니다. 기상캐스터